오케이? 5시에 맨발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공! 자, 1쇼! 1, 2, 2, 2, 2, 3 다같이, 같이 그렇죠? 좋아! voll,voll,voll,voll 높이! 높이! 어 이게 읽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. 맨발로 5시에 5시에 호치민 대학교 저기요 저기요 5시에 호치민 대학교에서 맨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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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출 거예요. 빠르게 맨발로 춤을 출 거라고요. 그러니까 꼭 오세요 알겠죠? 맨발로 같이 춤을 출 거예요. 예쁘죠? 우리 예쁜 유희도 같이 춤을 출 거거든요. 어 가진다.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랑 싫어하지? 안 바뀌었어. 싫어하지? 안 바뀌었어. 이렇게 꼭 가자. 춤 이렇게 추는 거예요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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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대행기 할 때 빼고는 다 이걸 해야지 맞겠다.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. 김호아 조심해야지. 은정아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출 포인트가 원 투 쓰리 하고 빵 하고 같이 추는 거지. 그래서 나갈 때는 이때는 같이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야. 입장할 때는 이게 아니라 입장할 때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가야 돼. 그냥 풀이 됐어. 리듬 타면서 그냥 잘 풀이 됐어. 이때는 손을 흔들면 안 될 거 같아요. 나갈 때는 왜냐면 여기서 터트리려면 나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때 원 투 쓰리 포 쿵 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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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쓰리 포 쿵 따 뚜 따 뚜 따 뚜 따 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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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6분 7분 13분 남았습니다. 다같이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는 포인트가 네 와 기대된다. 너무 재밌겠다. 구운 줄 알았어 구운 줄 알았어 벚꽃 하세요 여기서 네 벚꽃 하세요 아 어떡해 왼발의 친구들 왼발의 친구들 제대로 온 건데 아니 무대에 왼발로 이렇게 서보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아 근데 진짜 여기 다 모인 사람들 다 왼발로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와 아 침구는 안고 있습니다 하 선생님 기장하지 말고 아 네 와 저 떨려요 와 진짜 막상 흘리니까 좀 떨리다 우리 중간에 에너지 떨어지게 없게 그냥 진짜 끝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지금 그 신기네부터 그냥 침구 되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왔을까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아 아니 야 aded 다시 아 아까 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